자 다음입니다. 베이직 트레이닝 로프 그레이트 2 We have 60 seconds to destroy the target using a rope using the top using the rope collector collector weapon and use it to the target area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 뭐라고? 여긴 없군요 다이너마이트랍니다 이거 어떻게 쓰지?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쓰죠? 아 이렇게 쓰는 거냐 그냥 뭐? 끝났잖아 베이직 트레이닝 바주카 스킬은 그레이트 2 We have 60 seconds to destroy the target Remember the bazooka is affected by the wind In this exercise you will have a Use a little no trick Tip in World War 2 The British force and the bouncing boom 음식에 관련된 건가 봅니다 하차키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연습 미션이 훈련 미션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구나 그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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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진짜 자 바조카 입니다 절대 바조카의 그.. 이거 있잖아요 바람에 받는 영향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미친놈들 이거 설마 제작자님 어서 자살을 뭘 보낸 스펙샷 어떡해 어떡해 어 뭐야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이거 뭐야 물 수집에 가능했어요 바주카가 바주카로 물 수집이 가능하나고 이거는 첨반네요 역시 영국 새끼들은 답이 없는 새끼들이야 자 베이직 트레이닝 그레이네이드 스킬 3 이게 제일 역할 것 같은데 you have 99세컨즈 to destroy the target using a 그레이네이드 리모보이 to use first fuse settings 그레이네이드 are not affected by the wind 미친놈들 일본군도 저런 생각 하나 있겠다 어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서 다시 또 재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? 그럴 것 같죠? 엔지 워우 죽인다 아하 이거 이거 잘못 쓰면 X될 것 같은데요 깔끔하네 좋네 아 탄성도 가능해? 베이직 트레이닝 웰던 숄더 유 헤브 석세스풀 컴플리티드 베이직 더풀 에 베이직 트레이닝 프로그램 유 now have access to all the mission 굿 럭 for the performance the gold medal has been awarded awarded you achievement has resulted in the award of the secret option 이거 시작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하는구나 자 그래서 드디어 미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영상을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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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